세계에서 가장 큰 싱크홀은 어디일까요, 10위는 광시 싱크홀입니다. 깊이 192m, 너비 약 150m, 2022년에 발견된 광시장족자치구의 싱크홀로 내부에 원시림과 고대나무가 존재합니다. 9위는 악마의 싱크홀, 깊이 약 122m, 너비 약 150m, 텍사스주 에드워드 카운티에 위치하며 약 300만 마리의 멕시코 자유꼬리박쥐 서식지로 유명합니다. 8위는 세노테 자카톤, 깊이 339m, 너비 약 116m, 세계에서 가장 깊은 물로 채워진 싱크홀로 지열활동과 독특한 조류로 생생한 녹색을 띕니다. 7위는 그레이트 블루홀, 깊이 124m, 너비 약 300m, 벨리즈 등대 암초 환초에 위치한 거의 완벽한 원형 싱크홀,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자연경관. 6위는 딘스 블루홀, 깊이 202m, 너비 약 100m,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해양 싱크홀로 프리다이빙 명소로 유명합니다. 5위는 드래곤홀, 깊이 300.89m, 너비 약 130m,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양 싱크홀. 수심 100m 아래는 생물이 거의 없는 무산소 환경. 4위는 레드레이크 싱크홀, 깊이 약 530m, 너비 약 300m, 크로아티아 붉은 절벽과 신비로운 물빛으로 유명한 유럽 최대 싱크홀 중 하나. 깊이가 아직 완전히 측정되지 않음. 3위는 제비동굴, 깊이 376m, 너비 약 305m, 멕시코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직 싱크홀 중 하나. 2위는 시마 훈볼트, 깊이 314m, 너비 약 355m, 베네수엘라 치만타 대산괴에 위치한 이 싱크홀은 깊고 외진 환경으로 유명합니다. 독특한 식물이 서식, 1위는 샤오자이 탱컹입니다. 깊이 662m, 너비 약 626m 곱하기 537m, 중국 충칭시 펑재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싱크홀로 알려져 있습니다. 천국의 구덩이라는 뜻으로 독특한 생태계와 지하강이 존재합니다.